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부 물어봐 주겠어. 어떻게 유퀴즈에 나갔는지, 어떻게 라디오스타에 나갔는지, 참창맨 채널 나왔을 때 기분 좋았는지, 평소에 품을 따뜻했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유튜브 구독자 늘렸는지 샅샅이 물어봐 주지. 정신이 흉매지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기다려라 김선태! 조간! 기다려라 유튜브! 나도 꼰대에 나갈 거야! 나도 천참시에 나갈 거야! 안양시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만들 거야! 쟤 또 뭐 아니야?